카지노 시설에서 MRバス의 조명 제어 시스템은 중앙감시반에 의한 자동 온오프, 디밍, 신 연출 등 다양한 제어가 가능하며 카지노 시설의 운영 스케줄에 따라 최적화된 신을 편리하게 연출합니다. 시설 내에 각 지역은 스마트 터치 스위치로 운영자가 직접 제어하여 온오프, 디밍, 신 연출을 현장에서 제어도 가능합니다. 스마트 터치 스위치의 GoTo 페이지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 제어 화면으로 진입하여 편리하게 각 지역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스위치의 버튼은 최대 48개로 온오프, 디밍, 신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실내는 당사의 달리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중앙감시반의 PC에서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고 현장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온오프, 그리고 디밍 제어로 100%, 50%, 20% 사용자가 원하는 조도 제어가 가능합니다. 카지노 지역의 다양한 조도를 연출하기 위해 신 연출 모드를 지정하여 각 상황에 맞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4가지의 신을 설정하여 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장면 연출을 자아냅니다. 먼저 오픈 데이 라이트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주간 모드로서 카지노 지역의 조명을 80% 밝기로 제어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최적의 조명을 연출합니다. 다음은 오픈 나이트 모드입니다. 이 신은 야간 모드로 카지노 지역의 조명을 50% 밝기로 조도 제어하여 실내 분위기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스페셜 모드입니다. 이 장면에서는 스페셜 모드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카지노 지역의 조명을 20% 밝기에 낮은 조도로 연출하여 특별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. 마지막으로 프로폴레이션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오픈 준비 모드로 카지노 지역의 조명을 100% 조도로 밝기 제어하여 청소 및 오픈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명을 연출합니다. MRBAS는 복합 리조트, 호텔, 레스토랑, 연회장 등 다양한 공간의 달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간과 사용자의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조명을 연출합니다. 문의사항은 MRBAS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 02568-831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